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틀어장입니다. 또 어느새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불탄 금요일 11월 3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빨리 갑니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나요? 늙어가는 그 자체가 슬픔입니까?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으니까.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나이를 먹더라도 젊게 늙어갑시다. 젊어지게. 젊어지게. 우리가 하여튼 마음이라도 젊어야겠죠. 육체는 어차피 늙어가더라도 우리 정신력, 우리가 마음 씀씀이 자체는 젊어져야 돼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지가 들어봤나요?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또라이. 우리 주위에 개또라이들 많죠?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지. 어느 모임이나 그 조직에서든 얌체가 있고 진상이 있어요. 무능력자, 아첨꾼.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일명 또라이들이 존재합니다. 또라이들.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또라이가 싫어서 다른 모임이나 조직으로 옮기면 그곳에서도 다시 또 새로운 또라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이다.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 이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르니까 이 또라이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라이를 무조건 피해만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라이를 만난다고 해도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갖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접점을 최소화하자. 접점. 이 또라이는 가급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해야 한다면 말수는 최대한 줄이고요. 접촉 시간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도 바꾸기 힘든데 이 또라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죠. 또라이가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또라이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지더라.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급습을 한다고 하네요. 급습. 만약 괴롭힘이 계속되면 마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듯 강하게 급습을 하는 거예요. 또라이들은 대부분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서 급습을 하면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 불가능일 때는 도망쳐라. 도망쳐라. 만약 내가 상대해야 할 또라이가 나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사이고 또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럼 당장 도망치십시오. 그 놈을 버티는 것은 나만 골병들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또라이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 또라이들 많이 겪어봤고 요즘도 있어. 요즘도. 왜 없겠어요. 우리 보면은 이게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 또라이들 많아요. 글 쓰는 거 말지 않습니까? 댓글 보면은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개또라이들은 여러분 피하는 게 상식입니다. 절대 뭐 어울릴 생각도 하지 말고 대행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 번 또 진행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경쟁사인 중국 BOE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를 했는데 없겠다라니까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이에요. 그 ITC에 그 BOE하고 BOE의 자회사가 있어요. 하여튼 8개의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가지고 2017년 말부터 BOE가 자사협력사인 그 톱텍을 통해서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올레드 패널하고 그 모듈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알지는데 앞서 지난 3월 수원 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예치 패널 기술을 유출한 그 톱텍 임직원 11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 삼성디스플레이는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개입한 정학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양사는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인데 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인데 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BOE가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그런 패널을 판매를 해가지고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겁니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 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면서 미국의 부품 동요업체들을 ITC에 제소를 했어요. BOE도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법인하고 삼성전자 중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아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이런 그 이런 진짜 또라이 같은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참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없애긴 없애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좀 저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데 자꾸 또라이들이 저기 판쳐가지고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요. 좀 또 아주 새로 나온 또 이게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사진 속에 있는 물은 한종이 지금 부회장인데 지난달 24일 제54회 한국전자전에서 연내 웨어러블 로봇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모습인데 이게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인 그 보핏이라고 하네요. 보핏. 이 보핏 실물 그 제품인데 삼성은 최근에 내부 테스트를 마치고요. 구매를 희망하는 임직원들한테 이 보핏을 판매했고 내년 상반기 출시할 거랍니다. 삼성의 첫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출시 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확정이 됐고요. 한종이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에 부문장이 공헌을 했던 연내보다 출시 시점이 미뤄진 거예요. 다만 삼성은 임원들한테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필드 테스트 희망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제품 개발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업계에서는 내년 초에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죠. CES 2024에서 일반에 공개를 한 뒤에 출시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ELR 파이낸셜 뉴스의 취직 결과 보니까 보핏이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는 당초에 알려진 연내 출시보다는 다소 늦어진 상황이더라고요. 삼성의 정통한 관계자가 이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핏은 보행보조 로봇이에요. 로봇은 이재용 회장이 21년 AI와 함께 미래의 먹거리를 꼽은 분야인데 24년까지 240조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 보핏은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등을 위한 그 보조기구로 개발이 돼가지고 이 부스터하고 아쿠아 등 크게 두 개 모드를 중심으로 가능합니다. 두 개 모드 강동을 하고요. 이 부스터 모드는 허리와 다리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 보행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서 걸을 때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쿠아 모드는 이 물속에서 걷는 것 같은 효과를 선사해가지고 이 부상자들의 재활치료하고 근육량이 부족한 노년층한테 노년층들의 운동에 활용이 되는 거죠. 이 보핏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워치 뭐 이어버드하고 연동이 가능한데 이 스마트폰하고 워치를 통해서 웨어러브를 자유롭게 제어하고요.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또 운동 효과에 따른 신체 변화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통해서 이어버드로는 현재 가동 중인 그 모두의 효율적인 움직임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운동 시에 사용자가 지치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이세요 하면서 이 안내 메시지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보핏의 출시 시점이 당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건 의문인데 기술 문제나 파일럿 필드 테스트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한부 예정은 올해 초에 CES 2023에서 비스포클 라이프 미디어데이에서 연내 X1 버전으로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요. 다만 최근에는 한국전자전의 기자들의 로봇 공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기대해달라. 기대해달라. 그렇게 즉답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품 개발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삼성은 임직원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요. 구매를 희망하는 임원들한테 이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핏이 내년 CES 2024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의 관계자도 그 보핏의 출시 시점과 CES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삼성장자도 하여튼 삼성도 봄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봄날이? 하여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거래를 연속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부터 이제는 봄날이 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제는 삼성이 전년보다 1100원 정도 올랐고 69,700원 거래 마쳤고 장중 한때 7만원 터치했습니다. 삼성의 상승세는 기관이 주도했고 기관 애들, 외국인 애들 1508억 31억 정도 승매수 했어요. 반면에 개인들이 한 1520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하이닉스도 한 5천원 올라서 12만 5천 3백원에 장을 마쳤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쌍끄리 매수에 나서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각각 178억, 163억 정도 승매수 했고 개미들은 345억 승매도를 했단 말이야. 이들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코스피도 전날 대비 41.56포인트 올라서 2,343.12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투심이 쏠리는 것은 길풀이가 되고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수급과 가격의 개선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평가를 했고 키움에서도 24년 디렘하고 랜드플레이시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0% 25% 각각 상승한다고 전망을 합니다. 이 디렘하고 랜드플레이시 등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시장 조사기간에 보니까 10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가 상승했다고 밝혔고 이 고정가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등 해서 하여튼 고객사에 반도체를 공급할 때 가격을 의미합니다. 10월 PC용 DDR4 8기가짜리 디렘 고정가가 9월보다 15%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기존의 1.3에서 1.5달러 상승을 했고요.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죠. 랜드플레이시 가격도 반등을 했고요. 랜드의 그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가가 10월 기준 전달보다 1.55% 상승한 3.88달러 3.88달러로 거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소식도 있어요. 사진 속에 제품이 뭘까 합니까? 휴대폰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 옛날에 이 폰을 많이 썼죠. 이게 한때는 벤치폰이라고 했었나? 그럴 겁니다. 벤치폰 벤치폰 이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가 1일 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있는 거예요. Y173 이런 공간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건물 옥상 외벽에 20년 전 전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폰이죠. 휴대전화 단말기 벤치폰 벤치폰이다. SGHE700이네요. 이 모습이 보였는데 초대형 벤치폰이 우주에서 온속과 함께 지구로 날아왔다가 Y173에 불시찬 것이다. 건물 앞에 놓인 운석 사이로 삼성이 69년부터 사용한 로고들이 영롱한 빛을 내고 있는데 이 벤치폰 불시착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평행 세계가 구성되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로고가 서원됐네요. 이 Y173 방문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 애니콜이죠. 애니콜 시리즈의 주역인 벤치폰하고 예전 삼성 로고를 담으여서 저마다의 추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삼성은 이날부터 Y173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도 하고 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평행세계를 주제로 한 팝업 공간 삼성 유니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Y173 내부에 들어서자 보니까 벤치폰을 재해석한 한정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8 Z 플립 5 레트로가 이 거대한 싱크홀 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모습이에요. 사진을 보십시오. 그 주위에는 삼성의 그 헤리티지를 담은 미디어 아트하고 제품이 이제 전시되는 겁니다. 이날 종호부터 오후 4시까지 200명 넘는 관람객이 삼성 유니버스를 찾았고 20, 30대가 줄을 잃었는데 중장년층과 외국인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파트로 나뉜 팝업에서 가장 이목을 끈 제품은 역시 벤치폰이다. 2003년이네요. 벌써 하반기 출시된 벤치폰은 세계무드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입증은 단말기였는데 내장 안테나로 휴대성을 높여가지고 출시 14개월 만에 판매고 1천만대를 넘겼어요. 당시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 아프텐 포스텐이 특집 기사에서 이 휴대전을 자동차 브랜드 메르스데스 벤치에 빗댐해서 벤치폰이라는 별명이 붙던 거죠. 삼성은 전시를 앞두고 번개장터에서 중고 벤치폰을 매입한 뒤에 그 중에 상태가 좋은 12개를 골라서 팝업 곳곳에 배치를 했네요. 벤치폰에서 영감을 받은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 체험 공간도 마련됐고 Z 플립5 레트로의 스크린 테마는 2000년대 픽셀 그래픽을 재해석을 했고요. 전용 악세사리 플립수트 카드로 레트로 감성에 플렉스 윈도 전용 애니메이션을 표출을 하네요. 표출을 합니다. 당시 쓰이던 포장재도 비슷하게 구현해 보는 이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감성을 제한한 제품들도 눈에 띄네요. 삼성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기념해서 출시한 올림픽 골드폰의 광고를 LCD TV인 보루TV에서 재생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또 올림픽 골드폰은 벤치폰의 LCD 화면에 금장을 입힌 한정판 제품이라고 합니다. 팝업에서 나눠주는 맥주컵에 2000년대 초반에 사용된 브랜드 이미지도 담았고 이 레트로 컨셉을 반영해서 1980년에서 90년대 쓰인 삼성전자 대리장 간판을 단 포토전을 마련했네요. 애니콜 제트플립 5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주요제품의 로고를 LED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옛날 생각 납니다. 이밖에 입체 안경 크로스워드 퍼즐 등으로 게임 요소를 가미했고 포토부스에서는 삼성전자 로고가 찍힌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팝업은 이달 5일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운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